또 사진찍으라고? 아 그렇게 하면 혼나? 엄마 튀기지 말라고 했어 어? 도연아 튀기지 말라고 튀기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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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 도연아 도와주고 다 젖어? 어 응 오 젖었잖아 젖었잖아 아니 젖었어요 많이 젖었어요 뭘 안 젖어 젖었어 안 젖었어? 응 엄마 또 닦아줘 뭐를 응 뭐라고? 야 봐 또 닦아줘 너가 닦아 응 이거 이거 이제 벗어? 네 다 먹었어 다 먹었어? 응 다 안 먹었잖아 응 남았잖아 비옷들 아니야 다 먹었잖아 다 먹었어? 응 그럼 이제 닦으러 갈 거야? 응 응 어 응 응 우리 응